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우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SOXL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증시를 한번 보시죠 주요 뉴스입니다 우선 쪼개기 상장의 주가는 반토막 유역증시 FOMC 회의로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배당 잘 주는데 이걸 왜 사요? 3전보다 3전 우겠죠 AI 대장주 미국의 엔비디아 테슬라를 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70% 급등 일본 따라하기 K은행주 물타기 해두면 나중에 떡상 서학개미에 대한 부분이 주요수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네요 국내 증시 보시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7.79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0.84%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간이 매도를 했네요 코스닥 보시면 866.1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플러스 0.9%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간이 매도를 했네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56.9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신성 델타테크부터 해가지고 상한가 같죠 하나 갤러리아,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현대차 에코프로, 포스콜딩스는 하락을 했고요 서남이나 엔캠, 벅스한 테코, 그리고 비상교육 등 이런 인기 검색 종목 보면은 상승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쭉 아래 보면 외국인 순매수 역시나 오늘 오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외국인 순매돈은 현대차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순입니다 기간 순매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기간 순매돈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기아가 있네요 상한가 보시면 소브레인 홀딩스 상한가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 슈림 에이텍, 비상교육, 키네마스터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하한가 보면 포셋만 하한가 그리고 상승 보시면 선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비 기명, 크림 네트워크 등등이 있고 보압, 하락, 인포마크 뭐 있죠 SP 소프트 거래량 상위 보면 하나 갤러리아 CCS도 보이고요 인성 정보 보이네요 국가 대비 급락, 참 엔지니어링, 사피엠 반도체 등등이 보이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요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전자 우 빼고는요 그래서 기사가 나왔나요? 두 개 빼고는 다 하락했습니다 장이 안 좋았죠 이어서 해외 증시 볼까요? 해외 증시 보면 지금 진행 중인데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를 선반영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장이 좀 쉬었잖아요 어제 장이 쉬어가지고 보면은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 모두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우산업은 38,601.98 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0.07%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종합 같은 경우는 15,572.14포인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마이너스 1.29%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500 같은 경우는 지금 5,000선이 깨졌습니다 4,973.88포인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마이너스 0.63% 하락 중에 있네요 니케이 하락했고요 상해종업 반면에 상승했고 항생 상승했고 영국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상승했고 독일 하락했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지표 잠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렸네요 1,334.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1.5원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연초에 올라가고 지금 횡보중에 있죠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지금은 미제수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맵을 한번 볼게요 대다수가 지금 시가총액 아까 보신 것처럼 상위권이 다 마이너스였고 지금 코스피 맵을 보더라도 방이 안 좋았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0.68% 하락했습니다 돈가 73,3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12% 하락했고 149,600원 마무리 됐고 반면에 이제 엘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64% 상승을 했네요 돈가 404,000원 삼성전자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 0.64%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도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0.86% 반면에 네이버는 마이너스 0.49% 하락을 했고요 그동안 떡상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오른 지주사고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지금 저 PBR로요 보시면 오늘은 4%대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하락을 했고요 포스콜딩스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지주사인데 하락을 했죠 무려 4.7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S&P500 맵을 볼게요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3% 하락 애플 마이너스 0.75% 하락 엔비디아는 무려 마이너스 5.97%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구글 아마존 하락 중에 있고 테슬라도 무려 마이너스 3.46%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히어 앤 그리드가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익스트레임 그리드에서 내려왔죠 지금 66포인트로 그리드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SOXL 오늘의 주제 지금 1봉상으로 보면은 우선도 깨지고 우일선이죠 우일선 그리고 20일선 10일선 지금 깨졌습니다 이제 말아올릴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가야되겠죠 장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웨더 포지션이 RSI 기관으로 했을 때도 포지션이 나왔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지금 우선이 지금 깨졌네요 깨져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지지하느냐를 봐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깨지면 어 보면 10선 20선 까지 지지하는지 여기를 이제 양봉으로 정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지 나중에 이제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보면 어 그렇잖아요 개구리도 멀리 뛰려면 어느 정도 움츠렸다 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봉으로 어 계속 지속적인 상승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정도 정고점을 어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정고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오늘 알아보는 이제 인텔의 보조금 에 대해서 보면 미국 정부가요 뭐 바이든 챕수법 해가지고 보조금 발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죠 무려 110조원 네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인텔 TSMC도 보조금 지급할까 라는 내용도 쭉 있구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사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내다봐야 되겠죠 오늘의 조정을 가지고 어 이거 완전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8.06% 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3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그런 만약 여기에 투자한다면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요 SXL에서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뭐 TQ도 그렇고요 쏙쓸도 그렇고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셔야지 음 3배 레버리지는 운동성이 어마무시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SXL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제 생각인데 어 인텔에 100달러 이상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1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ETF인 SXL에 대한 투자 관심 또한 높아지겠죠 SXL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첫 번째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하고 있죠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4차 산업혁명의 쌀이기 때문에요 산업이 쌀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진짜 앞으로 이런 상황인데 상승을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각자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신만의 의견을 잘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제 말에 무조건 뭐 맞는다던 보장은 없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없어진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1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냥 아 부자된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무조건 옳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OXL의 레버리지 효과 3배 레버리지죠 만약에 SOXX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가 1배 상승한다면 SOXL은 3배 상승하니까요 좀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하락합니다 오늘처럼요 지금 거의 8%대를 넘어가네요 오늘은 조정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장이 열렸는데 어 그냥 멘탈 잘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칩스 법이라고 부르죠 보통 지원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통과된 이 법안은 총 52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고요 이 중 이제 3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은요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역량을 미친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제 인텔이나 지금 삼성전자 TSMC 등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요 미국 내 새로운 공장 설립 투자 확대 계획을 속속들이 발표했었죠 지금 이제 인텔이 끝나면 그 다음 삼성전자 TSMC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인데요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 메타버스도 있죠 이런 이제 미래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 데이터센터라든가 전자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요 자율주행도 있는데 빠졌네요 이런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SXL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IC 반도체 지수를 3배 레버리지하여 투자하는 이태프인데 IC 반도체 지수 상승률의 3배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SXL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어 어떻게 보면 SXL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그런 마음이겠죠 그럼 맺은말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XL 투자는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SXL 레버리지 효과 등을 이유로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8.61% 떨어집니다 어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 높은 수익률 기대함께 높은 위험 또한 존재한다는 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죠 이런 점 명심하시고 이런 어 갑자기 급락하는데 동요되지 마시고요 어 앞으로 또 어떻게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될 거고 그 사이에 산업에 쌓인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잔파도 잔파도 잘 견디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잔파도 견디셔야 되겠죠 조정장에서는요 투자자는 충분한 정보 분석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위기관리 능력을 항상 기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